안녕하세요. 우리 APSR 반갑습니다. 1차 영원의 댄스입니다. 햄쌍쓰이. 정답! 오늘 APSR 초크에서 VAP가 더 도전하게 됐는데 오늘 해낼 수 있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이팅, 외쳐죠. 파이팅, 외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머리를 써야 돼요. 저 아니면 영국이 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현으로 가겠습니다. 솔로 무대. 솔로 무대다. 메이크업이다. 렌즈다. 내 비주얼이다. 솔로 곡을 할까요? 콜. 내 솔로다. 일단 같이 자. 하나, 둘, 셋. 솔로다. 틀렸습니다. 땡. 바로 나. 아, 이거 어디서 했어요? 자기 애가 짜시네요. 영재 얘기했죠, 뭐. 자기 애가 둘 다 짜시는군요. 똑같아요. 저는 사실 좀 보여드릴 게 있긴 해요. 첫 도전을 했습니다. 노래와 춤을 겸비한 아주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 또 피처링이 있어요. 명재 신분 없죠? 없을 거예요.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명재의 첫. 첫.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붙여주시죠. 그러면 저기는 못 쓰네. 저 줄 망했어요. 여기로 하자. 여기도 이것도 되니까. 아무거나 해. 오케이, 이걸로 하자. 다시 대현. 또 나야? 어, 또 대현. 또 대현. 또 대현. 정답. 정답. 저는 똑같지 않네요. 나야? 나야? 그쪽입니다. 알았어. 나야? 잠깐만, 잠깐만. 임찬이 있어. 임찬이 형. 임찬이 형. 나야, 임찬이 형이야. 저는 영재 형이요. 나? 저는 영재 형. 오케이. 영재. 정답. 끝. 정답. 역시. 네, 그렇지. 대신 촬영이 없는 게 신기한데?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비계 내장이다. 이거 비글이야. 아, 비계 내장이 오고 있다. 아, 나도. 우리도 여긴다. 네? 어? 세이? 아! 하나, 둘, 셋. 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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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씨 비글 당첨!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영재가 겨우 많은 게 다행이다. 자, 비글, 비글. 자, 다음은 누구 갈까요? 영재 문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정답 가겠습니다. 정답! 대현, 영국. 100% 대현, 영국. 대현, 영국. 정답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아니, 멤버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나 없다. 다행이다. 너, 뭐라고 생각했냐? 대현, 영국.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형은 정말 완벽한 리더예요. 난 너를. 이게 왜 어색하지? 해현, 너는 해현민국 아이돌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한다. 형이 없었다면 BAP도 없었어요. 앞으로 더욱더 가깝게 지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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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어졌어요. 더 멀어진 것 같은데. 파이팅! 파이팅! 난 어디가... 파이팅! 아니, 버려. 페이스, 괜찮았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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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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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입니다! 파이팅! 용국이 형 문제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용국이 형 문제 두세요! 아, 이건 쉽지.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티거. 아니야.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 티거. 내가 맨날... 뭐지? 내가 말하면 안 되지. 티거. 내가 항상 얘기했었지.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다. 아니, 우리... 아, 저기야, 뭐야. 되게 무기력하게 썼을 것 같아요. 돌 같은 거 어때요? 바람 막 이런 거 아니까요? 아, 이현이 형? 아니야. 내가 힌트를 줄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을게. 개인기를 기가 막히게 하면 힌트를 주실지도 몰라요. 코난... 그 박사님 성대모사를 하면서 비트 박사님을 좀 했잖아요. 아, 정말 똑같아요, 이거. 둘, 셋, 넷. 어이, 코난, 푸! 내로 난, 푸! 신발은 그니, 푸! 하하하하하하 뒤에 못 찍혔다. 침이 못 찍혔어. 왜 우리만 웃긴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였어요, 지금. 완전 똑같은데? 야, 진짜 똑같았어. 세계에서 너가 제일 똑같았어. 아, 대현인가 본데? 대현이 맞나 보자. 나는데? 대현이 맞나 보자. 대현이 맞나 보자. 대현이 맞나 보자. 대현이 맞나 보자. 하나, 둘, 셋. 대현이.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어, 그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하하하하 아, 미가... 하하하하 나는 대현이가 너무 잘생겨서 너로 태어나고 싶어서 왜 저희를 점점 멀어지게 하시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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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젤로 씨 문제 주세요. 하하하하 힘찬! 하나, 둘, 셋, 힘찬! 난 대현이인 것 같은데? 예능이었으면 용국이 형은 적었고 진심이었으면 힘찬이 형이랑 너와 함께 포함 하하하하 3명 가자 나, 형, 형, 형! 아 3명 다 적어놔가? 3명이요. 아니, 형, 봐. 아니, 형, 봐, 봐. 진영아, 봐, 형, 봐. 용국!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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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힘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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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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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김찬, 대현, 영재! 정답입니다. 딩동, 대! 이유는요?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세 분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 제가 그날 뭐 했나요? 아니 유독히 항상 그 세 분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지금 너무 시원해요. 아우, 재밌네요. 자, 이제 종업일 거 성공하면 빙고 한 주 성공이야. 근데 아직 힘찬스가 남았어요. 힘찬스! 라이언 머니! 힘찬스! 왜 안 보여? 5개씩 5개씩 성공하면 되는데 떨어져도 돼. 하나, 좋아. 왼쪽, 왼쪽, 왼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시간이 없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뒤, 뒤. 아니, 니 버려, 비슷, 근처했어, 오케이. 아, 그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뒤, 뒤, 뒤.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아,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셋, 셋. 두 개만 봤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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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니,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일한 게 있어요. 예! 성공! 성공! 형이에요.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표정 못하네. 아,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어떻게 바로 맞추면 되나요? 영국 형이 가장 말을 빨리 할 때는 젤로 랩을 할 때. 정답입니다. 이 정도는 꼽시다. 힌트가 완전 대박이었어. 다이아몬드, 호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젤로 파트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 쏘이 다운 다운 다운. 유! 지적인 아름 다운 다운. 우리. 쏘이 다운 다운 다운. 지적인 아름 다운 다운. 이렇게 해서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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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토크. 바로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완성!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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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맛있다! 잠시 후 한층 더 짙어진 카리스마로 돌아온 BAP의 왕미영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우리 b. 왕미영! Tal fulfillment으로 최상 Aerial